앞에 는 느리게 자 볼게요 0 0 2 0 1 1 g 코드 개름으로는 솔솔 라 솔 도도 솔 도도 씨죠 도도 씨 그 다음에 도도 솔은 도도 솔 이런건데 도도 씨인데 도도 솔 이랬네요 도도 씨 도도 씨 이다 도 씨 자 다시 솔 세균축가부터 처음에 0 0 2 0 1 1 g 코드 자 오른손 아르페지오는 엄지로는 4 5 6번 줄을 담당하구요 그 다음에 ima 라고 이 집게 손가락은 3번 줄 그 다음에 이 두번째 손가락은 m 으로 2번 2번 줄 그 다음에 약지 링핑 거는 이거는 r 로 1번 손가락 1번 줄을 담당합니다 i 는 3번 줄 m 은 2번 줄 그 다음에 a 는 1번 줄 ima 로 해서 p im 으로 g 를 이걸 보고 퀵 아르페지오로 합니다 빨리 친다 그죠 빨리 아르페지오를 한다는 거죠 0 0 2 0 1 1 1 g 그 다음에 또 다시 0 0 그 다음 또 생일축가가 또 나오죠 여기 0 0 2 0 3 c 아르페지오 또 아르페지오도 p im 은 빨리 그래서 3번 줄에 나오는 거는 3번 줄 담당하는 i 손가락으로 치면 됩니다 사랑하는 할 때 또 다시 c 코드로 잡고 하는데 c 코드에 멜로디가 앞에 1번 줄이 3 3 3이 있기 때문에 새끼손가락으로 3을 잡고 c 코드 이 상태에서 3으로 잡아준 상태에서 귀가를 배조를 해줍니다 3 0 1 사랑하는 당 사랑하는 당 그 다음에 c 4 c 4 는 다 띄고 c 에서 f 코드를 잡고 자 f 코드 상태에서 어떻게 지냐면 아르페지오는 p 가 6번 줄 그 다음에 4번 줄은 i 손가락 그 다음에 3번 줄은 m 손가락으로 에 에 에 그다음에 생일 생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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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또 1번 줄을 담당하고 있는 m 손가락으로 a 손가락으로 1번 줄을 생일, 천점입니다. 그 다음에 c 코드 잡고 주, 가, 시쿨 상태에서 아르베조, 귀가 아르베조, 가, 그 다음 G로 잡고 G 잡을 때 주열점이 2번 줄에 가 3플렛을 잡아줍니다. 2번 줄 3플렛을 잡아줍니다. 새끼 숟가락으로 함, 이, 이렇게 쳐주고 다, 이렇게 귀가 아르베조로 마지막 다 해줍니다. 자 연결해서 한번 쭉 쳐 볼게요. 쳐보면 이런거에요. 자 내가 너를 위해 생일 반주 해 줄게 할 때 처음에는 느리게 연주곡이니까 그 다음에 이거 할 때 제가 지금 뭘 고민하냐면요. 코드를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. G코드를 퀴가 아르베조 하고 나서 이때까지 G를 잡고 있어도 되요. 그거에 대한 선택은 여러분들 마음인데요. 경우에 따라서 다 달라요. 그 다음에 다시 띄고 이렇게 쳐도 뭐 나쁘진 않아요. 근데 G코드를 이 상태에서 베이스를 띄지않고 해요. 자 이렇게 그러니까 현장에서도 쉽도록 편곡을 했어요. 여러분들 조금 연습하시면 될 거에요. 사랑, 영영. 한 다음에 왜냐하면 코드 내에서 치기 때문에 조금만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현장에서는 떨려서 안되겠죠. 하지만 노력하면 됩니다. 그 다음에 C코드에서 새끼손가락으로 1번 줄 잡고 똑같이 C코드 그 다음에 C까지 그 다음에 AF입니다. F 잡고 에 그 다음에 1번 줄 생일 그 다음에 주 가 C 그 다음에 G 잡니 그 다음에 다 아 자 여기까지만 쳐도 뭐 훌륭한 이벤트가 되겠죠. 저희가 기타를 친지 얼마 안됐다면 자 그 상태에서 좀 더 여러분들이 멋있게 보이고 아 더 흥겨운 이벤트가 되기 위해서 되려면 좀 더 연습을 하면 뒤에 파트 보면 던 두 치고 난 다음에 세 네 뭐 이런 느낌으로 또 한번 더 해주고 또 영어까지도 해주면 좋겠죠. 자 그래서 빠르게 하는 부분을 해보면 자 마지막 여기 느린 부분에서 함 한 하 니다 귀가루 펴지 한 다음에 똑똑 이 바드를 쳐줍니다. 요 X 파트는 바디예요. 바디 이 엄지로 이렇게 쳐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줄을 두 번 쳐도 되고 자 일단 저는 바디로 이렇게 착 한 다음에 똑똑 생일 좀 빠르게 치는 겁니다. 여기 생일주 가 합니다. 0 0 1 G 0 1 G 생일 여기가 바로 멜로디가 생일이 나와서 G 코드 잡고 아르페지오를 0 그 다음에 0 0 0 이걸 엄지로 4번 줄 다른 엄지와 집게로 이렇게 쳐주면 됩니다. 합니다. 생일 합니다. 예 생일 합니다. G 0 0 0 0 0 장기 를 띄지 마시고 이거 3을 슉개손가락으로 잡아준다는 거 그대로 C 코드 잡아줍니다. 이 2하고 0을 또 칠 때 이 엄지 P와 또 I로 이영 이사랑 이렇게 갑니다 C코드 잡고 축하합니다 이영 이영 영 그 다음에 사랑하는 당신 여기는 똑같이 C코드에서 새끼손가락으로 1번 3플레만 잡아주면 됩니다 는 에서 띄고 새끼손가락 까지는 똑같이 C코드 신 에서 1번 손가락 띄주시면 됩니다 다시 에 에 를 F 에 2 3 2 3 2 3 1번 줄을 F에서 잡고 있죠 1번 줄 그 다음에 C추가 뭐 움직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G코드 잡고 그대로 G코드에서 2번 줄을 잡아줍니다 3블레만 이번 줄을 F 그 다음에 다 다 다 해피 영으로 한번 더 하는 거에요 해피 부 에이 두 또 G 잡고 유 를 합니다 앞이랑 똑같습니다 유 영 해피 부 스테이 두 여기 칠 때 요 3 G는 그대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할때 이 는 2번 손가락으로 요 2번 손가락으로 눌러주고 그 다음에 띄고 요 3은 새끼손가락으로 쳐줍니다 됐죠 원스테이 두 유 해피 원스테이 두 유 C코드입니다 C 유 해피 유 여기 그 다음에 똑같이 또 C코드 잡고 원스테이 두 유 자 여기도 앞이랑 똑같은데요 C코드에서 새끼손가락 3으로 잡고요 1번줄 3 C코드인 상태에서 1번줄 3만 새끼손가락으로 잡아줍니다 계속 부점으로 3 0 0 0 1 0 이렇게 칩니다 3 0 0 0 1 0 0 요 0은 C코드 잡은 상태에서 1번 손가락으로만 띄면 됩니다 그 다음에 U F F F 잡을 때 엄지와 E를 찾을 때 I 3번줄을 찾습니다 E 그 다음에 엄지와 집게로 3 2 3 2 이렇게 찾는거죠 2 3 2 3 2 됐죠 1 2 2 2 3 2 해피 1번줄 해피 2 3 그 다음에 또 C 잡고 F F C코드 잡고 악코대로 F F 2 G 2 2 마지막 U C코드 잡고 피날레 피날레 이렇게 이벤트를 해준다면 감동 안할분 있을까요? 중간에 틀렸든 안틀렸든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감동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쭉 한번 연결해 볼게요 연결해 보면 마지막 피날레 또 중요한거 또 빼볼 뻔 했는데요 내꺼님 덕분에 자 U C 코드 한 다음에 마지막에 완전히 중지를 시켜주는 거죠 끝났어 감동 이게 뭐냐면 인위적인 하모닉스라고 탭핑 하모닉스라고 여러분들 예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잡고 있는 줄에 제가 C 코드에 2번 줄은 1 플랫을 잡고 있잖아요 1 플랫에서 플러스 12를 합니다 13 플랫에 오른손에 이 집게 손가락을 플랫 위에 쇠막대 위를 가볍게 올려놓습니다 누르면 안 돼요 가볍게 올려놓고 쇠막대 위를 플랫이죠 13 플랫에 위에 올려놓고 이 숨어있는 이 엄지로 줄을 탁 치면서 뜁니다 순간 이 오른손이 탁 치고 줄을 치면서 뜁니다 이게 바로 탭핑 하모닉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축하합니다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탭핑 하모닉스 엄지로 집게 손가락으로 13 플랫 위를 대고 엄지 속에 숨어있는 엄지가 줄을 탁 쳐줍니다 탁 쳐주고 올리는 거죠 쳐주고 올리는 거죠 더 자세히 더 자세히 더 자세히 더 자세히 보이세요 엄지 숟가락 탁 쳐주는 거죠 시음과 동시에 뛰는 거죠 치고 뛰고 치고 뛰고 치고 뛰고 기타 줄에 누르고 있는 13 플랫 위를 2번줄 13 플랫을 치고 뛰는 거죠 왜냐하면 1 플랫이 잡고 있기 때문에 C코드의 2번줄에서는 자 이것을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조금만 줄여서 제가 볼 수 있게 어 너무 잘 안되요 자 그러면 한번 악보 안 보고 쭉 한번 쳐 볼게요 뭐냐면 자 내가 너를 위해 이벤트를 해 줄게 해보면 자 하면서 생일날 탁 평소에 기타 저기 뭐야 치는지 몰랐던 남편이나 남자가 친구가 탁 기타를 잡더니 어머 자기 기타도 쳐? 들어봐 들어봐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렇게 되는거죠 열심히 연습해서 꼭 뽀뽀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뭐야 에이 쳐 집어쳐 이 소리 듣지 마시고 어머 자기야 감동이야 우리 자기 이런 모습도 있었어 이리와 자 이렇게 되시길 전국민이 또 생일날 생일 축하곡을 치면서 행복한 생일이 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전국민이 행복하게 생일 축하곡 연주하면서 뽀뽀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해피바이러스 김종환이었습니다 김종환 김종환